야, 나 박살이, 박살이 선수의 스윙을 앞에서 보는 거야, 지금? 와... 저 이름 매주봐요. 매주봐요. 저 이름 매주봅니다. 질리지, 그런데? 얘가 질리더라고요. 처음으로 오다가 지금 뭐 그냥 잘 치세요. 잘 칠 겁니다, 이거지. 그러니까 뭐. 이야, 진짜 감회가 남다르다. 멋있어 보일 때 정말 섹시하게 느껴지거든요. 박살이 안 된다, 우리 분이. 박세리 회장님 티셔츠 지금 210m. 안정적으로 페어웨이 갔고요. 오늘 미쳤네? 잘 맞는데? 아니야, 저거 실수야, 실수. 영광입니다. 다시 한번 이 집안에 양세찬 부회장 티셔츠입니다. 이야... 간결한 스윙. 푸샷! 쉴 수가 없어. 200m를 가뿐하게. 감사합니다. 그냥 뭐, 외장. 오늘 유세용 회원님이 있어서 마음 편하다는. 어, 마음 편한 종국 총무님입니다. 세월이 때문에. 내가... 마음 편하다. 마음 편해. 잘 맞아야지. 맞을 때가 됐지. 우와. 우와, 푸샷. 완전 회이드. 슬라이스. 몰라. 그냥 회이드버즈버. 날았다니까. 김종국 총무는 왼쪽으로 많이 당겼어요. 하지만 꽃이 되게 이쁘게 날아갔는데요. 못 보셨죠? 그거는 약간 40... 42초. 제가 솔직히 조우 형님이 오셔서 너무 좋기는 좋은데. 이 옆에서 이제 가까이 김종국 총무님을 못 봐요, 제가. 그랬구나. 왼쪽으로 180m 갔습니다. 네, 좋아요.